다음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초코칩 프라펫 샤타나만 추구해주시고 모카시럼 4번, 헤이즐넛 3번, 초코시럽 2번, 휴핑크림 3바퀴만 얹어주세요 왔어? 와 알바도 능력이야 알바를 리스펙트! 알바몰 아따 그 초코칩 프라펫 그 시기 해주시고 그 시기 4번, 그 시기 3번, 그 시기 2번 해주시고 그 시기 해갖고 그 시기 해갖고 그 시기 해주셔잉 아냐이? 와 알바도 거시기야 알바를 거시기, 알바몰 알바님 저는요 초코우유에 샷 하나 오지게 뿌려주시고요 모카시럼 3마리, 헤이즐넛 오지게, 초코시럽 지리게, 휴핑크림 100조개 올려서 먹으면 존맛을 수 있고 인정하면 바로 인정, 무로 인정, 앞으로 인정, 뒤로 인정 인정 올리지 말고 인정 내려 아디랑 고개를 넘어서 제가 기적이, 기적이를 하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해야 방방 보면, 내 종을 신고 있는 부분, 실화 아디를 봤음? 와 알바도 헤드 써야 알바를 리스펙트 해야 되는 각인 알바몰 오 저는요 알바도 흉추야 알바를 리스펙트 알바몰 난 헤드광이 될 것 짜장면을 쓰세요 사이즈는요? 코팩이야 왔어 와 알바도 능력이야 알바를 리스펙트 알바몰 허잇 둘째엠